룬교라미드 과속하다가 칼재 걸렸다네 악뿌보관에 도착하냐 신성이지 네 무조건 신성이지 읍 왜 손이 가득 차있으려나 아니 신성 아니야 됐어 그럴수도이지 아니 신성 신성이 진짜 좋긴 하다 무복 말살검 일단 부복 부보부복 라가블린 허접으로 만들어주자 허접핵 당신은 허접입니다 오징어 어디가? 3부복은 헬바고 2부복에다가 한 번 맛있게 요리해보겠습니다 근데 강림할거면은 강림하고 나서 쓸 공격카드가 또 있어야된다 공격카드가 또 있어야된다 간만에 강림되기 강림도 못둔 강림도 못둔 강림도 못둔 강림도 못둔 강림도 못둔 나 온다 이거 이제 왕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카드 아 마음의 옷을 먹어야 되지 낙거비나 먹자 세계수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버그인가 목이 없어지네 새가 날고 있을 때 데미지가 절반만 들어가서 고민이신가요 공격력을 3배로 만들면 해결됩니다 고상 룬교의 고상 뭐해 이게 소 MTV 아 야 다음에 요새가 없으니까 힘드네. 빡세네. 선의 코 룬교라미드 나음에 요새 없으면 답도 없겠다. 아까 젖이 나온 걸 챙겨놨어야 했나. 애가 젖이 나오는구만. 헤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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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에서 독립하고싶다 맨날 수월이야 하지만 마요에서 독립하고싶진 않다 갖고싶은 그 칼은 마음의 옷은 아이씨 흑옥부속 아이고 오오오 이런 얍실한 덱으로는 이런 얍실한 덱으로는 너무 힘드네요 어차피 아이씨 아이씨 이어 아이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냥 추월 마요나 주십쇼 하던거 하겠습니다 왜 강림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퍼펙트 해야지 마 다시 하만 될까 지금 좀 멘탈이 지금 좀 멘탈이 좀 멘탈이 좀 멘탈 좀 멘탈이 이자의 머릿속에 어지러움이 가득하다 헌 헌신 천신 헌신 너무 느려 근데 이거는 새장각이네 새장각 연꽃 아닌가 지금 삼코덱인데 연꽃 먹어야 되나 아 근데 부복 몇번 하면은 고스트는 남잖아 패스트 1008배 빌드로 가야되네 그냥 마요나오면 끝난거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금만 해주세요 편하게 히퐁 적당한 물 히힛 히힛 흐 손 왓츠홍아 마요 없이 수비하려면 너무 조건이 많다 마요 아이스크림 전등이냐 카드 한장 제거냐 제거 하하 어차피 룬피라 믿으면 제거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 하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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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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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거 같은데 어쩌라고 아이고 나갔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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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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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마음의 옷이 없으니까 여섯 장을 드로우합니다. 이게 포션이지. 이러면 맹공 쓰레기 되는데 야 여기서 5화산을 아냐 됐어 잡은데 넌 뒤져대. 관절 부수기 어디갔어. 아까 썼구나. 암튼 뒤져대. 제이제이 흠 아니 이게 진짜 마음의 요새가 없을 것 같으면 저지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드로우는 누가 드로우는 누가 봐 그러면은 드로우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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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해라고 패턴을 만드십시오. 패턴 만들기 전에 생각했나요? 하긴 왓츠워 캐릭터가 입어있는데 신속 코션 6장 드로우에다가 지금 도마뱀 꼬리가 있으면 클리어할 수 있겠지? 근데 퍼펙트 못해서 이러면 접수가 안나올수도 있겠단 진짜 2900각인데 돌겠네 돌겠네 ung неп대 안나올수 플라스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핫더베이커 띄우면은 3000점 되겠지? 핫더베이커가 500점 아닌가? 핫더베이커 전략의 천재 강림보션 재련의 축복은 필요 없지 제거하고 뭐 지워야되지? 수비 지워야되나? 하 깨지 않았을까? 여기서 슬래그를 세운다고? 슬래그를 세운다고? 슬래그를 세운다고? 이런거 수집안 슬래그를 세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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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긴 깬 것 같은데 점프가 나오나? 점프 안 나오면 진거지 심장이 허접인 건 당연한 거고 헐 아 지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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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Grr 침 거 같기도 하고 불안한데.. 아이씨 점수를.. 공개합니다 크으.. 완넘이었어? 아니 여의적인 요다맞지 않았나? 와아.. 왓처상이다 예에에에 H3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완넘했지? 룬피라미드 근데 진짜 좋다 이 룬 문자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완넘